아 창맞기구나 정신병원 환자 셜리스피어스의 일기 이 상처들이 어쩌다 생겼는지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흠 침실 연상 히스테리의 또 다른 증상이라고 그렇겠습니다 길이 없어 길없어 길없는거같은데 나가야되나 아니아니아니 이쪽길 막혔는데 왜 막혔지 돌아오는길인가 아 여기 길 길 여깄다 으악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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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하지마 그냥 리퍼야 리퍼일 뿐이야 아웃라스트가 이렇게 긴 게임이었나 왜 이렇게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이제 이게 엔딩 아닌가 이거 엔딩 볼 때 된거 같은데 흐흐흐 열어 임마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아 제가 우구탄 시간을 방해한거 같네 뭐야 거짓말 거짓 필적으로 보아 마틴 신부같은데 여기서 사람을 죽였나보다 그가 말하는 거짓이라는게 이 상자들에서 사라진 자료를 말하는걸까 아니면 사실이 기록들이 정부기관의 자료같은데 적어도 30년 아니면 그 이상은 되어 보인다 CIA의 MK 울트라 정신조종이 떠오른다 잡음이 멈추지를 않는다 일단 제대로 된 길로 온거 같긴한데 아 잠깐만 누구 지나갔는데 지금 일로 가볼까 천장 약간 좀 살아야되지 약간 좀 살아야되지 여기는 어둠속이기 때문에 쟤네들도 저를 잘 못봐요 지금 게다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아까 그 방안에 있던 두 분이 지금 나가신거 같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쪽끼리 맞는거 같애 이리로 가면 돼 안열려 잠겨있어 여기 노래가 안끝나는걸로 봐서는 아직도 좀 뭔가 위험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여기 왔던데 아닌가 아니야 왔던데 아니야 쩡 동양식 쿨어요? 아 나 잠깐만 나 그건 좀 힘들거 같은데 나 그런거 나 저 주원같은거 진짜 쥐약이거든요 그건 안되요 그건 안될거 같애 제가 그냥 쫄보라고 인정하고 안하겠습니다 진짜 그런건 안돼요 제가 화이트데이는 진짜 하다가 무서워가지고 못했는데 야 뭘로 가야되냐 이거 절로 가야되나 갈수가 있나요? 잠깐 갈수있나? 못가는거 같은데? 여기 아니야 어디로 가야되지? 그냥 이리로 내려가야되나? 아니면 대쉬점프로 저까지 그냥 가서 매달릴까? 그래 대쉬점프 으아앗 야 내 카메라 안돼 아이씨 내 동영상들이 내 동영상들이 야앗 아이씨 개같은거 아이씨 내 동영상 아 조졌다 이거 어떡하냐 어둠속을 지나가려면 캔코더가 필요하다 당연하지 일단 밝은 곳 위주로 이렇게 다니자 증거영상 아니 어디로 떨어진거야? 아 일로 가면 안돼 가져포도는 분명히 실꺼야 안되 배터리 아좋아요 왔던데인가? 아씨 나 이거 불 없으면 좀... 그런데? 아 여긴가보다 제대로 왔어 자 아래에 캠코더가 있겠지? 여기 먼저 가볼까? 그냥 내려가자 아 내 동영상 내 디디 폴더 내 동영상 찾아야돼 방금 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? 뭐 지나갔는데 아이 내 칫... 으아악 평시 아이쉬마새끼 아해씨 야 너도 나 놀래킬거야? 새끼야 이거 아 이 얼굴에 곰보가 그냥 와 드마 여기가 아닌가 여기 같은데 여기 아닌가 딴 데로 가야되나? 딴 데로 가야되나보다 딴 데로 가자 여기 왔던 데 아니야? 아까 나 놀래킬 새끼 이거 어딨어 잡아봐 빨리 잡으러 간다 지금 야 저 불빛이 보인다 뭔가 튀어나올 각이야 지금 나와 이 새끼야 나와 어? 나와 나와 아 갱코더 말견 왜 안집어지지? 저 옆으로 돌아가야되나? 앞이 안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집어 점프 점프 아 이거 집지를 못해 팔만 뻗으면 되잖아 아 아 아 결계인가? 돌아가야된다고? 아 돌아가 돌아가 아 맞네 죽어갔어 어 아이씨 미친 대머리 새끼들 아 아 이번엔 세명이야 그냥 아 이번엔 세명이야 그냥 아까 이럴 올라가지 않았나요? 아 아 아 이런 새누미 새끼들 아 그만 때려 아 그만 때려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무슨 쓰리썸도 아니고 포썸을 아 미친놈들 그냥 튀어 아 이 문을 한번 열어볼까? 야 여기 아니네 어쨌든 간에 길이 이쪽 방향은 맞는거 같아요 방향은 맞는거 같지 않아? 아 이렇게 크게 틀리지 않은 아이 미친 아 그만아 그만아 여기 맞는거 같은데 여기 천장 위로 올라가지 않았네 아 아 옌병 아 이럴 빠져나가 빠져나가 무슨 문을 뺏어요 야 야 뭐 좀 도와봐 인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길이 있는거 같은데 여기 길이 있는거 같은데 여기 여기 점프가 안돼 아잇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는거 같아요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는거 같아요 올라갈 수 있는 곳이나 그런 데는 아니면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을거야 아이 데몬 스킬이 진짜 아니면 뭔가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 알 수 없는 그런게 있지 아닌가 도와줘요 곰보맨 도와줘요 야 야 이 곰모새끼야 아니 쓸모가 없네 그냥 이쪽인가 아 철이 절로 올라가는건갑다 아닌가 아 여기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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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저기인거 같은데 여기 다쳤단 말이지 아이씨 아 아 맞는거 같은데 문이 안열려 아이 내가 바본가 아 내가 바보라서 못가는건 아닌데 난 분명 여태까지 지금 잘해왔다고 되게 아무 아무 문제없이 매끄럽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하필 맡기지 이 대머리 대명 대머리 사명제 그래 니들이 문제야 대머리 사명제 2명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3명은 좀 많아 3명은 좀 많아 아 안돼 여기도 아니야 여기 아니면 여기도 안돼 아 여기도 아니고 어디야 아 절로 올라가야돼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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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아 아 이렇게 가는거였구나 아이 제기랄 나는 못 올라가는줄 알았네 하하하 아 멍청한 놈들 나는 간다 흠 아 아 그래 위로 올라가는길을 내가 못찾은거야 바보처럼 그거를 어 근데 어디로 가야되지 또 아 여기 그래 오늘의 교훈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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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올라가야되죠 흐흐흐 흐흐 네 맞아요 지금 카메라가 깨져있어요 지금 내 모니터 나 깨진줄 알았는데 아니야 흐흐흐 카메라가 깨져있어 대시점프하면 갈수있지않을까? 가보자고 짭 아 좋아요 행정관에서 마친 마틴 신부를 찾아라 아 좀 같이가지 그냥 혼자서 그냥 흑 개같은 놈 팔로우 더 블러드 아 그래 여기 왔던 아까 반대쪽뒤 왔던데 아닌가 왔던데 왔지 여기 오 점프 점프 넌 뭐야 한 방으로 한 방으로 고을 나는 기ст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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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못닫아 문을 야 새로운 컴퓨터다 왜 컴퓨터가 다 꺼져있을까 아니 이런데 쓸 전기는 있고 불킬 전기는 없어 이놈들 아니 개같은 놈들이네 아주그냥 아! 야! 존신아 존신아가 온다 아! 야 막다른 일이 안돼 나 이제 알아 나 이제 알아 나 이제 알아 나 이제 알아 형님 소리 지르는거 보고 한발 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온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뭐지? 머리가 왜저래 비교해 인마 열려어라 어 안녕 뭐? 단팟이 망해서 트위치로 왔다고? 어! 뭐야 내가 도와줄게 너 어디있어? 네!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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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돼? 이거 누르면 되나요? 아프리카라고요? 죄송합니다 음 음 뭔가 유용한 물건들이 있을 것만 같구만 어? 어디서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? 감성을 자극하는 잠겨있어 안돼 오! 사다리 DLC가 풀탐이 얼마나 돼요? 나 그게 궁금해서 오늘 그냥 DLC 못할 수도 있어 내가 뭐 한다고 말은 했지만 이게 시간이 애매해질 수가 있으니까 잠깐만 어디로 가야되지? 이 길이 아닌가? 아 이렇게 넘어가는 길인가 그냥? 아 맞아 아 이렇게 난간으로 가는구나 네 시간이요? 그럼 다음에 하지 뭐 오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다음에도 기회는 어우 이제 내려가면 되겠지? 점프! 어? 오 당신이군요 뜨아 뜨아 analyst inning 더 일단 출구라고 써진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겹기지 당연히 이럴줄 알았지 쉽 오 class 밥을 어떻게 먹냐고? 글쎄 나 밧데리 많아가지고 별로 걱정이 없네요 길만 찾으면 돼 막 벌떡 일어나서 막 개지랄하는거 아니지 그런거지 일어나지마 그냥 가만히 그렇게 있어 근데 아까 한 명 있었는데 여기 그 피아노 치던 애 아까 입이 없는 애 설마 걔랑 싸워야 되나 오오오 가만히 있어 오 뭐야 뭐야 와 극장이구나 영화 봐야 되는건가 한번 보고갑시다 우리 오 오 오 오 똥擡 왜 끝나냐고 오 오 오 똥擡 오 오 똥擡 오 오 똥擡 오 똥擡 이거 볼 필요 있습니까? 그냥 가도 되지 않아? 가자 딴 데 갈래 출구 아무래도 공포 게임하니까 약간 공포 느낌으로다가 공포 게임 간이 찾아서 찾아봅니다 간이 신경쓰 빅 빅 빅 빅 잠겨있죠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다 위에 길이 있을까요 없네 딴 데로 가자 계단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저기인가 수고리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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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무슨 입구 커서라고 지랄이야 그냥 들어가지지도 않네 이제는 메이엠미 공삼님 고마워요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죠 다른 길이 아 잠깐만 저기 누구 가는데 지금 여기가 아닌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문 열려있다 여기 아 문이 열려있네 일로 가면 돼 아까 걔가 문 열고 간거야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난간을 통해서 다른 구역으로 뭐야 점프 점프다 이거 점프다 아닌가 왼쪽으로 아닌가 점프 3층 열쇠 아 좋아요 3층 열쇠 마틴 신부를 찾아라 3층에서 마틴 신부 카메라가 지직거리네 자꾸 고장났네 이거 아까 떨어지면서 이게 액정도 깨지고 약간 고장난 것 같습니다 이게 잠깐만 여기 왔던데 아닌가 아 그래 아까 문 닫힌 데가 여기였구나 그러면 그 문 잠긴대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면 아웃라스트라는 게임이구요 나온지는 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거 2탄이 이제 후속작이 나올 예정이구요 공포 게임입니다 공포 게임입니다 공포 게임입니다